아, 그때 나경 봤던 것 같아. 노래 좀 하다가. 그럼 지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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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요즘 동작 지금 어떻게 하는 거 아니? 미리 사진을 찍어 만든 것인데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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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누구야? 기쁘고 행복한 마음 한편으로. 또 그만큼 미안한 마음이 됩니다. 너랑 부르고. 요 하나 오늘 다루었으면 좋았을건데. 엄마가 그를 모르군. 아유 세상에. 좀 차가울كم そのことは、 아, 쫙아. 괜찮아. 우리 여긴 너희가. 우리 여긴 너희랑. 엄마가? 오늘 일하지 않아 그지? 우리 다 요 안에 있으니까. 왜 저렇게 엄마를 이러한게. 그리고 조금은 서운했다고 해야 합니다. 다소 그분으로 식구들이 계속 마음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는 포지션을 사용하니까 그때 찾아갔었지. 그런데